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꽃길만 걸어요에서 강여원 역을 맡은 채윤소입니다. 강여원은요. 진흙탕 시댁사리에도 힘든 내색 하나도 하지 않고 아내와 엄마 그리고 며느리 형수님 올케 제수씨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면서 생활력이 아주 강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와 정반대의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혼이어서 이런 시어머니나 이런 시댁사리에 대해서 사실 경험해보지 못해서 사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육아와 이런 가정생활에 늘 힘들고 고충이 되는 얘기들을 늘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나이대가 딱 그런 나이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그냥 느꼈던 것들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제가 기존에 보여줬던 이미지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해주시고 끌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잘해야겠다는 그런 무한한 책임감이 들어요. 천둥시 처음 봤을 때 느낌은 감독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어? 천둥이가 앉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에 너무 이미지가 되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처음 연기했을 때도 첫 촬영이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너무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다가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